권정희 형이 우리보다 학교는 우리 일회 선배지? 일회 선배는 나이는 우리보다 3, 4살 많아. 근데 그 양반이 양반이고 아주 반듯해. 아니 난 몰랐어. 근데 김옥순이라는 사람 있잖아. 자기 그 득수네. 득수님 누나야, 득수 누나야. 그래, 득수 누나더라고. 아니 무슨 그런 결혼식 때문에 야구 모자를 쓴 거 아니야. 양자로 들어가서. 누가 양반이야? 이건적이가. 양자야. 양자로 들어가서. 이 땅을 못 마셔. 응. 잘 산다면. 잘 산다면. 양자로 들어가서 잘 사는 거야. 잘 살아. 돈 주고, 돈 주고 가능해. 내가 진작 알았으면. 말은. 작업을 좀 걸어볼 걸 그랬네. 아이고. 아이고. 말을 하지. 아니 내 증인이야. 오빠는 오빠가 들어왔어. 중매가 들어왔어 그랬잖아. 아, 얘는 너네 오빠하고? 그래요. 언니나? 까먹어. 언니면 누군가 우리 뜻을 알지? 나 보고 살아야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수많은 달과 달과 지나친 눈물 누가의 주름살이 얼마나 되었을까 나 보고 살아야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지금이 금은 어디에 있었나 살고 있을까 보고 살아야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지금은 엄마 아빠 모르겠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나 보고 살아야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나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나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나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나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나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나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나 보고 살아야 나의 봄상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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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